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개천절에 정부 측에서는 예고한 대로 집회와 시위를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정권 차원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게 정치 방역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연휴에 정부가 집회라든가 시위에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막았지만 연휴를 맞아서 엄청난 인파들이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는다든가 또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민주당에서 조차도 국민들에게는 귀향이나 참배를 자제하라고 하면서 정작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은 노무현 참배에 나서면서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권에서는 본인들이 예고한 대로 이번에 그 개천절 집회를 방역을 들먹이면서 막았지만은 그 통제하는 모습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권이 지금 통제하는 이 모습이 마치 80년대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상에서 개천절 집회를 통제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언론의 보도라든가 커뮤니티 등의 인증사진 등이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단연 화제는 바로 제인산성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정부가 광화문 일대에 시위라든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차벽을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고 현 정권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본인들이 이명박 정부 때 집회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차벽을 세워가지고 통제하는 모습을 명박 산성이라고 비꼬고 비판했던 세력이 현재 정권인데 문재정부 들어가지고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광범위한 차벽을 세워서 국민들이 모이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를 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제인산성이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문 대통령이 했었던 그 발언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 대통령은 과거에 본인이 취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면서 광화문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민과의 대화는 커녕 이번 정권에서 국민들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인산성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진중권 역시도 제인산성으로 변한 광화문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데키리코의 형의사학적인 회화를 보는 듯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제인산성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논평이 나왔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와의 전쟁이라면서 광화물 광장을 에어쌓한 차벽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류였다라고 강조했고 이제는 코로나 방역 자체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디 오늘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에만 지금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번 연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고 여기저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광화문 집회보다 더욱 더 위험한 모습인데 정부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어떠한 통제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이런 상황인 것을 전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방역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차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제인산성은 정부 측에서 통제하는 방법의 하나였을 뿐이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완전히 지금 80년대식으로 회귀를 해서 광화문 광장 보행자들도 통제를 하고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논란인데요. 관련 보도로 보면 광화문역 7번 출구 포시즌 호텔 주변 골목기라고 광장으로 이어지는 골목에 경찰 버스가 빽빽하게 정차되었고 일반인들의 통행도 통제를 했는데 경찰들이 수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구역마다 배치가 되었으며 경찰은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을 세운 뒤에 방문 목적을 묻는다던가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했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경찰이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도 해가지고 이게 논란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방역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국민을 무슨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일각에서는 개업령이냐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를 좀 과도하게 통제하는 부분 그리고 이걸 넘어가지고 이번 시위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자세한 안내를 하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 점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을 통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화문 쪽은 원래 유동인구가 많은데다가 집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정부 측에서는 집회를 핑계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교통통제를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광화문 쪽에 볼 일이 있다던가 또는 부득이하게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했는데요. 특히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역을 무정차로 지나갔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시민들이 역에서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거나 또는 다른 역에 정차를 해서 광화문 쪽에 볼 일을 보러 오기 위해 헤매는 그런 불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차량 시위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검문하는 과정에서 차량들을 세우고 창문을 내려가지고 신원을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차의 시위 장비라든가 확인하는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차량 시위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예고한 차도 아니고 무작위로 차량 검문을 한다는 이유로 창문을 내리게 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접촉을 하는 게 과연 방역적인 차원에서 이게 검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시위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정치 방역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코로나라는 핑계를 붙여가지고 무조건 금지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개천절 집회 관련해가지고는 통제가 너무 심했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이라든가 현 정권 측에서는 개천절 집회를 통제하는 과정이 무리가 없었고 또한 안전하게 상황을 종료시켰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개천절 광화문 통제 시위하는 모습을 두고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경찰들이 저렇게 모이는 것은 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있고 이외에도 과거 정권에서 시위라든가 집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번 정권인데 국민들의 여행이라든가 취미생활을 즐기려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집회나 시위 관련해서만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헬기 사격도 준비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현국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그 광화문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재인산성을 쌓은 모습 또 하나의 이번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역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모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겠으나 그 잣대가 지금 너무나 편향적이어가지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현 정권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한 지난 대선 때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을 하면서 소통의 광장을 만들겠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